같이 찾아봐 직접 응? 여기있네 여기여기여기 여기있네 뚱둥 표진박티비 표진박티비 표진박이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나체랑 같이 집에 있는 학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봐야죠 오늘은 나체를 위해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리본 그리고 이런 조맹구들 그리고 이런거 달랑달랑거리는거 바로 만들겠습니다 나체가 좋아하게끔 특별한 선물도 매달아줄게요 나체 너도 같이 만들래? 우리 아빠 화분인데 이걸 영상으로 오빠가 아마 화가 많이 나실거에요 이분 레몬니 얼려주는거야 아무 때나 하지마 얼려주는거야 그냥 예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 예쁜게 알겠습니다 너도 같이 나체 장난감 하면 되겠네 오 약간 틀리 느낌이 나긴 해 이제 나기 시작했어 아찌나체 크리스마스 트리를 느끼긴 나지 아니 그것 좀 그만 뜨더라구 그만 뜯어 그만 뜯어 솔잎이 솔에양 기럽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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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귀엽게 앞에 세팅을 준비해 놓고 나치가 화분을 좋아해가지고 오 장구 장구도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 트럼펫도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 하이라이트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나체 목에 걸어줄까? 크리스마스 트리 처음 만들어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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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지마 부수지마 아니? 아니? 대충대충해 이야 앵글에선 사라지지마 알겠어? 자 이렇게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이제 징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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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네 오늘은 나체를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기 위해서 나체 간식을 여기다가 뿡 올려가지고 나체 간식 도페를 완전 만들어버릴거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나체 간식으로 집에 평소에 먹으면 간식들 있죠 요런걸로 이런것들로 나체 오늘 기분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분좋아 안좋아? 나체 기분좋아 안좋아? 징글뱀 북어트리비터 묶어서 주려고 했는데 묶어서 주려고 했거든요 묶어서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묶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나체 못찾아먹으라고 요렇게 하나씩 숨겨주는거야 요렇게 하나씩 의미 에이 니가 찾아 드세요 몇개 더 올려줄게요 야 이것도 못찾아먹는데 진짜 바보다 알겠나 니가 찾아 먹어 여기 혹시요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쩌려고 이것도 못찾아먹어 찾아먹어봐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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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오세요 콕콕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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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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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겠어 아빠 찾아줄까 응 나체 아빠랑 같이 찾아보자 같이 찾아보자 여자 이거 보이나 안보이나 아이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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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깼다, 를 틀어줄게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나츠랑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뭐 재미로 만들어 봤구요 우리 나츠랑 벌써 크리스마스를 같이 한게 16, 17, 18, 19, 4년째입니다 언제 이래 우리 같이 나이를 많이 먹었나 모르겠다, 나체 응? 나체도 그렇지 응? 앞으로 10년, 15년 같이 크리스마스 보낼까? 좋다고? 어? 네, 오늘 표진박TV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나츠랑 함께 만들어 봤구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똥똥똥똥똥 똥똥똥똥 똥똥똥똥 자, 먹방 먹방 저기 가서 해, 먹방 나츠랑 같이 먹방 ㅋㅋㅋㅋ 아주, 아주 보기 좋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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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